안녕하세요. 걷는 도중 음식을 퍼준 전자 조집중입니다. 오늘의 음식은 만두입니다. 만두는 참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. 군만두, 찐만두, 대친만두, 만두국 여러가지 해 먹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요. 만두 종류로 있네요. 제가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얘기했고 만두를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라면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먹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찐만두가 좋은 것 같아요. 찐만두는 살짝 그 찜기에 올려서 다 끓고 난 다음에 약간 뜸 들이고 나서 먹으면 약간 만두피가 약간 쫄깃쫄깃하다고 그러나 그런 뜸 들이는 게 맛있더라고요. 사람마다 노하우는 다르니까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 먹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. 먹는 건 참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두 얘기하다가 진짜 배고프게요. 이상 그만을 읽겠습니다. 저도 배고파서 이상 만둔 도중에 음식을 퍼주는 남자 조집중이었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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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